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꼴꼴이 저금통 꾸익꾸익 이에요 이번에 볼 게임은요 도미노 빌더 라고 하는 이름의 게임인데요 도미노를 세우는건가봐요 와 뭐야 스넬? 뭐지 이거? 도미노 어떻게 세우는걸까요? 그냥 세우고 싶은대로 막 세우는건가? 부스터 이렇게 부스터해가지고 막 빨리 뛸 수 있긴 한데 도미노를요 근데 터치 리스폰 비히클 탈 것도 있네요 탈거를 타고 잘못 눌렀다 탈거를 타고 가면은 어떻게 되는거야 도미노 세울 수 있는 그거 아니야? 띡, 띡, 아, 아니었다, 아니었다, 때려야돼, 때려야돼, 갇혀버렸어, 노오, 노오, 갇혀버렸어요, 노오, 노오, 아, 탈출했다,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클릭하니까 없어지네요, 이거 도미노 세워가지고 직접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맵인가봐요, 그런데, 저, 막,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그냥 세우고 싶은대로 세우면 되나? 도미노, 라바블록, 라바블록은 뭐야, 이게 왜 라바블록이 있어, 도미노도 아니고, 이거는 워터블록, 도미노가 아니라 막 지정지물도 내가 막 설치할 수 있나봐요, 워우, 넘나 귀찮은가, 아, 황금도미노, 주세요, 황금도미노, 이건 안주네, 치사 똥구빵구네요, 황금도미노도 안주네, 흐흐흐흐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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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우트리도 있구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건물들도, 벽들도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간 다음에, 요거를 이제 막 심고 싶은데다 심을 수가 있는 거겠죠, 요거에요, 요맨, 나무, 닷, 맨, 흐흐흐,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지? 서킷버튼, 서킷플레이트, 서킷... 푸셔 이게 뭐하는걸까요? 뽁 뽁 아무것도 안되는데 아 도미노나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미노 한번 쓰러지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딱 와우 안되는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것 같은데 서킷버튼 버튼을 설치한다음에 돔놀을 쓰러뜨리는건가? 콕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옼 피그야아etter 아하하 도미노 친구야 도미노 친구야 옆으로 틀려고 아 틀려지네 R을 누르니까 틀어지네 여기서 이렇게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도미노로 돼지를 그려보자 미션 스타트 돼지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넓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요 저기 초록색 초록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나무 눈이 붓이거든요 근데 잠깐만 이거 쓰러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아까 저거 차로 미니까 쓰러졌던 것 같긴 한데 클릭 똑 클릭 똑 클릭 똑 클릭 똑 왜 안나 왜 안나오는 것이죠 자동차가 요거 타고 가볼게요 이걸로 도미노를 밀 수 있는게 아니까 게다가 이거는 황금 도미노에요 자동차가 와 자동차에서 뭐 버튼 누르면 도미노가 뽕뽕뽕 하고 나가는게 아니까 그런게 아닌가 일단은 속도도 굉장히 느리구요 이걸로 누를 수 있는지 한번 밀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흠 흐흠 굉장히 궁금하구만 부시를 설치할 수가 있다 아니야 지금 설치하지마 지금 설치하다가는 잘못하다가는 큰일이 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걸로요 뭐랄거냐면은 저 도미노를 제가 밀어서 쓰러트릴 수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여기다 주차시켜놓고 도미노를 세우고 이걸로 이제 밀어버리면 도미노가 우르르 카칭카칭카칭 쓰러지면서 버튼을 하면요 오디오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전혀 상관없죠 간다아 호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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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꿈쩍도 안하지 왜? 하하하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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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로 하는게 아니었어 뭘로 해야되는거야 그럼 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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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되는거 이건가 호호우 오우 오우 호호우 호호호우 없어지는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야되는거냐고 이거 밟으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콩 어이 뭐지 어떻게 도미노를 쓰러트릴 수 있을까 그냥 세우기만 하는건가 이거 쓰러트리진 않고 가능성이 있어 맞어 가능성이 있어 이거 자동차로 밟아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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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쓰러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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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거기들 안쓰러지네 잠깐만 툴레이트 툴레셔 이거를 누르면 뭔가 여기서 발사가 톡 돼가지고 쓰러뜨릴거 같지않나요 봐봐요 생긴거 봐봐요 그쵸 밀어 밀어밀어 버튼이 초록색이 됐을때 톡 톡 근육 너무 뒤에다 설치했나봐요 여기에 딱 붙여가지고 탁 설치를해주면은 이제 요게 탁 발사가 되면서 밀어부러 발사 발사멘 발사멘 초록색으로 딱 변하면서 변하라 왜 안변하니 와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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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가까이 설치했나봐요 너무 가까이 설치하면 안되고 조금 떨어지게 요정도? 그래 요정도 발사 발사맨 뽁 뽁 뽁 뽁 뽁 하하하하 뽁 밀이라고 밀어 이녀석아 안밀어 왜 안밀어 아까 발사했잖아 녀석이 이거 왜 발사를 안하지? 발사해 친구야 친구야 발사하라고 어 이상하네 아까 밀었는데 뭐지 버튼을 누르면 없어지거든요 누르면 안되는데 아까 어떻게 쐈지 아까 막 초록색으로 변했는데 막 갑자기 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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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밀어줘요 노이 노우 노우 하하하하 하하하하 히이 와아이 터미노를 설치해야되는건가 위에다 아닌데 하하하하 뭐지? 아깐 됐는데? 정말 이상해요. 아깐 됐는데 진짜 아까 됐거든요. 여러분들 보셨죠? 좀 더 뒤에다 설치해야 되나? 발사! 발사! 맨 요 맨! 에이! 에이! 모르겠다. 일단은 한번 도미노 설치 좀 해볼게요. 언젠가 되겠죠? 돼지 모양으로 돼지 꿀꿀이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여 도미노로 돼지 꿀꿀이를 어떻게 만들지? 근데 너무 멀리 설치했나? 아니야. 충분히 달 것 같아. 돼지 꿀꿀이를 내 멋대로 꿀꿀이를 만드는 것이여. 좋았다. 하하하. 어떻게든 쓰러트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할 겁니다. 어떻게든지 말이죠. 어떻게든지 말이죠. 여기는 여기는 너무 너무 이렇게 떨어졌는데? 길 좀 와봐라. 그렇지. 여기로 좀 더 와봐라. 그렇지. 됐다. 아! 여기가 또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이쪽에 좀 더 가깝게 하고 하나는 여기다 이렇게 하고 아! 돼지를 만들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럼 뭘 만들지? 아! 뭘 만들지? 일단은 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쓰러트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 안 쓰러지는 거야? 이거 여기서 이거 왜 발사 안 해? 발사하라고 아까 했잖아. 친구야! 아까 발사했잖아!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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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콕! 어!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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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엉 ? 하하핟 와아이! 와히 여보 저기 이거 뭐지? 뭐지? 왜 안되지? 이거를 자동차로 밀면은 자동차로 자동차로 estab 어! муж이 안되지? 너무 가까이 설치했나봐요 이정도? 아까는 막 발사됐는데 지멋대로 에이 에이 모르겠다 아이 망했어 이 게임은 망했어요 도미노 세우기 망했다고였네 다른 친구들 하는거 보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다른 친구들 하는것도 안보이고 노 망했어 노 호호 호호 아까 이걸로 차로 쓰러뜨리긴 했거든요 차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버리면 차가 삐뚤어지면서 그렇지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것이었던 것이었는데 어떻게 되는것인가 아아 아아 도미노맨 도미노 설치맨 일단 맨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가다보면요 음 엄청나게 도미노가 빽빽하게 설치가 되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막 그냥 걸어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져 빠져 그냥 막 하다보면은 언젠간 될것이오 오 언젠간 빨리빨리오 빨리 뛰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을 표시하는 하트 하트를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하트를 만들어가지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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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맨 하트맨 됐다 저 하트에요 하트라고 생각하면 하트처럼 보이는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를 쓰러트려야 하는데 어떻게 쓰러트릴 것이냐 그걸 모르겠다 이건 뭐지? 트랜스페싱 아레아 커스 유얼 인벤토리 아이템 투비 리무브드 오오 요기 지나가면은 아이템이 전부 다 지워질거래요 노오 그건 제가 원하는게 아닙니다 이거 밟아도 아 이거 도미노를 올려놔야되나? 오오 이거 초록색으로서 색깔이 변해야되는데 초록색으로 색깔이 변하지 않는걸까요? 이거를 다른거를 설치해놔서 그런가? 지워보자 일단은 난리난거 좀 지워볼게요 난리난거를 좀 더 지워버리고 그리고 도미노 한번 하기가 엄청 어렵네 도미노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도미노 세우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세상에 마상해요 아까는 됐는데 분명히 됐는데 발사가 왜 안되지? 일단 지워 지워 엄청 많이 설치났잖아 이거 이것도 지워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아 밝아 아 눈뻐 하하하하 아 밝아 아 아 됐어 일단은 요기 지우고 요거를 쓰러뜨리면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거만 쓰러트리면 발사를 하면 되는거인데 푸셜 푸셔에요 푸셔 이게 미는거 맞아요 이게 미는거거든요 이 녀석이 미는친구인데 밀어 밀라고 ground 자꾸 밀어마 도두두두 도 Спасибо 도sk 도드 spread 밀라고 됐다 발사와 멘 발사해 어떻게 밀지? 불은 들어왔거든요 졸업불 밀어밀라고 발사 발사용맨 왜 왜 밀지 않는거니 일자로 설치된 동료가 없어서 그러는건가 딱 맞춰서 설치해주고 됐다 발사맨 아까 했잖아요 아까 뽕 나갔잖아 너 아 아 아 뭔가 트리거 버튼이 있는건가 뭔가 버튼을 눌러야하는건가 다 누르고 있는데 안되는데 어찌 뭘 눌러야되지 저 불을 띄어도 안되고 밀어버리라고 이거 하나만 넘어뜨리면 되는데 하나만 넘어뜨리면 다 넘겨뜨릴 수 있거든요 어 이거 하나만 딱 밀면은 얘가 딱 밀면은 그냥 딱 발사가 되면서 2번 도미노로 바꿔볼까 1번 도미노랑 2번 도미노랑 차이가 있나 푸셔 안에 들어가야되나 잠깐만요 이거를 설치하고 안에 들어가있는것이요 맞아 내가 안에 그냥 들어가서 밀어버리는것이요 어 그렇지 여기서 아 아 아 뭐야 안에 뭔가 조그만한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요 보니까 어 어 여기 버튼이 뭔가 조그만 버튼이 있어요 봐봐요 여러분 어 어 나가야되는데 뜯었어 뜯었다 뜯었다 버튼 버튼 버튼이 있어 버튼을 들고있어 이거를 설치하니까 어 어 어 그렇구만 잠깐만 아닌가 맞는것 같은데 버튼 아닌가 진정 어 아 일단은 잠깐만 부활 으으으으으으 아 버튼을 손에 들고있는것 같아요 이거를요 봐봐요 아이고 다 없어졌네 괜찮아 공미노만 있으면돼 여기다가 여기가가지고 프레셔 여기있다 이거 똥 그렇지 아아 손에 들고 있는 버튼이 아니라 이거모양이였구나 흐하하하 흐하핳 흐하핳 아아 그게 안되네 이게 안되네 고장난거 같은데 그냥 맵이? 맵이 좀 고장난거 같아요 이거 아무리 봐도 아까는 퍽 밀었는데 어떻게 밀면은 날라갈까? 읍서져라 읍서져라 아아 이거 아아 이거 아아 이거 도미노 아아 이거 도미노 아아 이거 뭐지 이거는? 어 비히클 요거는요 어은 앵커 에브리도미노 비스 플레이스 다운 툴 앤드 레디 포 포 플리 이게 뭐지? 아아 아아 이거를 누르면은 모든 도미노들이 이제 밀수가 있나봐요 이제 밀수가 있나봐요 아아 이제 되네 이제 되는거 어 어오쓰러진다 쓰러진다 동네 쓰러진다 반대로 쓰러진다 넌 맨 박 anlat 아아이거였고만 야 Давай 쓰러져 하트 돌아갑니다 도도도도도도수로 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 교이 specially 어이거 저거 버튼을 누르는거였어요 아이고 이게 아닌대 여러분 알아냈습니다 이 버튼을 이 버튼을 눌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세우면 돼요 이제 하트를 하트를 이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요 하트 하트맨 달리기 끄고 달리기 끄라고 달리기 끄라고 괜찮아 키브 하자 그냥 괜찮아요 안 꺼도 돼요 하트맨 이쁘게 하트를 만들 것이에요 아이고 너무 크게 해버렸네 하트를 이쁘게 만들건데 잠깐만 이제는 부딪히면 쓰러지는 상태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태거든요 하트를 굉장히 크고 빠르게 만들고 싶은데 크고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재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재빠르게 움직이면은 도미노의 크기가 안 맞을 수도 있고 하트의 모양이 삐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어느 세월에 만들 것이냐 맞아 어느 세월에 만들 것이야 어? 피그야 피그야 어느 세월에 만들거야 그래가지고 맞아요 어느 세월에 만들어요 빨리 가 그냥 빨리 가 그래 조금 빨리 움직이자 피그야 이건 아니야 조금 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커다란 하트 대박만한 하트 요 맨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하트를 받아 주세요 잠깐만 이 정도면 되겠다 하트 갑니다 하트 이게 뭐해 잠깐만요 오 노 노 노 위험했어요 잘못하면 다 쓰러지거든요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정말 정말 진짜 정말로 위험할 뻔했어요 모든 하트들이 전부 다 쓰러지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끄짱이 나버릴 뻔 했거든요 요기 조금 애매한데 요기 이게 조금 애매한데 안 쓰러질 수도 있어 자 이렇게 그렇지 요렇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어 어 근데 이거 반대로는 어떻게 쓰러지게 하지 이렇게 가서 이제 요리로 이렇게 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혼란한데 뭔가 하트가 좀 찌그러진 것 같은데 맞어 저의 하트는 찌그러진 하트입니다 일반 하트보다 더 100배 희귀하고 더 가치있는 그런 하트가 아닐까 하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지만요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무 딱 붙이면은 안되고 아우 너무 오래 걸린다 이렇게 하려니까 하나씩 그만 캐캐캐캐캐해보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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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누르니까 편하네 아 진지게 이렇게 할걸 이렇게 하니까 금방 되네요 요기 조금 찌그러진 데만 좀 이제 부셔가지고 고쳐주고 그렇지 이렇게 찌그러진 데만 살짝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탁 놔주고 그렇지 여기 너무 이제 두 개씩 붙은 것만 하나씩 없애주고 이렇게 너무 붙어있으면은 안 쓰러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 다음에 하트가 이제 이렇게 와야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위로 그렇지 그러면 이것도 조금씩 위로 아이다 이거는 너무 찌그러졌다 너무 찌그러졌어요 맞어 이거는 너무 찌그러졌어요 여기다가는 하나 넣어줘야될 것 같은데 됐다 잡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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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렇게 한 다음에요 어 이제 하트가 이렇게 되야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또 들어가야되는데 이렇게 또 들어가는거는 쓰러트리려면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거죠 뭔가 이제 머리를 좀 써야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되는게 같이 쓰러지려면은 일반적인 그걸로는 안된다는거죠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뚜루루루룩 해가지고 요쪽으로만 쓰러지는데 요쪽은 이제 요렇게 뚜루루룩 쓰러져야되는데 얘네들도 같이 쓰러지게 하려면은 안에다가 하트를 꽉 채워 빨간색으로 아니야 그건 너무나 손이 너무 많이 가는거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하트를 어? 떠다다다다다 와 이게 하트가 아닌거 같은데 아니야 하트야 하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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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하트에요 하트가 맞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다 가기전에 요렇게 조금씩 틀면은 요쪽으로 아이고 피그야! 또 깔렸네 요렇게 깔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렇지 요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되고 요기도 요기도 요리로 이렇게 쭉 들어오면 되는데 요기서 저기를 가운데로 이어가지고 쓰러질때 같이 쓰러지게 한다면은 퍼펙트 맨 요 맨 됐다! 됐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하 하 하 하 하 아 이거를 이렇게 이어가주고 저기 쓰러지는데 같이 쓰러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요. 아 아껴 왔어. 여기도 같이 한 번에 쓰러러러럭 쓰러지면서 하트가 이쁜 하트가 완성이 되겠죠. 사실 이쁘진 않지만요. 매우 찌그러졌지만 원래 하트란 것이 너무 정형화된 그림처럼 그린 것처럼 너무 이쁘면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약간의 찌그러짐이나 어 뭔가 자연스러운 자연의 일부분이 된 것처럼 자연스러움 자연스러움이 제일 중요하다. 자연스러움 꿀꿀 이게 자연스러워 꿀꿀피그야 조용히 하려면 꿀 됐다. 됐어요. 자 여기가 이렇게 해주면은 됐다 완성맨 요맨 하트맨 반으로 잘라진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잘라지지 않았다고 이거를 아아아 이거를 전부 다 채워버릴까? 그래 잘라진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거 뭐냐면요. 전부 다 안이 빨간색으로 차버린 것이죠. 요맨 이걸 다 채우려면은 엄청난 그게 필요할텐데요. 어떻게 하지? 일단은 색깔을 마구마구 눌러가지고 이렇게 막 쓰러뜨려놓으면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없나? 복사해서 붙여넣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고 좋았다. 이렇게 형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된거 같아요 요쪽도 요렇게 딱 채워주고 도미노로 됐다 아 됐다 와 뭔가 꽉 찬거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하드가 깍쳤다 사랑이 깍차 불었다 사랑이 깍차기는 무슨 사랑이 깍차기는 빌야 quinielormona ating 뭐라고 비그야! 이거 봐봐! 비그야 얼마나 예뻐! 이렇게 딱 빨간색으로 전부 다 꽉 차고 있는 것이죠 반대축도 체허보도록 할게요 됐다이다 여기도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따 여기를 따라가지고 타다다다다다다다 가다보면 여기서 이렇게 땅 멈추고 좋았어요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가지면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로 쏙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딱 멈추면 그릿지 여기가 이제 딱 했다 후 좋아요 그럼 이제 여기 만 여기만 더 요맨 됐다 됐어. 됐어. 꽉 찼어요. 이케 하트가 사랑이 꽉 차 불었다. 됐다. 이제 쓰러뜨리기 갈 건데요. 이제 곧 쓰러뜨리기가 작동을 할 겁니다. 쓰러뜨리기 시퀀스 작동 준비 중이구요 여러분 이제 곧 하트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나가도록 해놓고 일단은 빈 곳에다가 조금씩 하나씩 채워놔야 되거든요 채워주고 두개 붙은거는 보셔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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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먼 데는 하나씩 꼭꼭 채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멀어가지고 안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됐다 됐다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하트 개봉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는 시험작기였구요 갑니다 출동 꼴꼴 간다 하트맨 호호 다치게요 맨 뭐야 왜 안쓰러져 뭐지 뭔가 잘못됐는데 이걸 누르면은 풀려야 되는데 안풀리지 노 노 왜 안쓰러지지 밀려야되는데 호호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하트가 쓰러지지 않아요 아까 이거 쓰러줬잖아 얘들아 어떻게 된거야 얘들은 쓰러지는데 쟤들은 왜 안 움직이지 호호 쟤들은 왜 안 움직이는거야 뭐가 잘못됐나 그런데 그럴리가 없는데 됐다 쓰러진다 쓰러진다 와 장관 장관입니다 여러분 하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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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트가 쓰러져 물었습니다 여러분 양호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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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핳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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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도미노 도미노를 직접 할 수 있는 하하하하 그런 맵이었는데요 어 하하하하 아 굉장히 재밌었구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하하하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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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